안녕하세요 쇼비드 채널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2017년 어니볼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클립튜어입니다 어니볼 클립튜어 플렉스튜이에요 25,000원대 가격이구요 기타나 베이스 그리고 여타 현악기 우쿨렐레나 벤조 아니면은 만돌린까지 모든 현악기에 사용이 가능한 초고감도 클립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율을 위한 포터블클립온튜어 이구요 시안성이 좋은 2인치 크기 lcd 화면이 360도 회전 가능한 듀얼 액시스 관절구조로 뒤에가 되어있어서 이게 어느 방향이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반응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온은요 옆에 꾹 눌러주시면 온이 되구요 뭔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화면 디스플레이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내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구요 오, 내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구요 감도가 굉장히 좋네요 오, 그리고 아무래도 2인치의 디스플레이 오, 2인치의 LCD라가지고 이게 보는 그 시안선도 굉장히 좋아요 오, 반응성 올리는 대로 바로 반응해서 오, 이게 그리고 보통 저음역대에서 베이스 튜닝할 때 조금 힘들었던 그런 클립 튜너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전에 근데 얘는요 저음역대에서도 감도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베이스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튜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대도 착하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시안성 좋고 감도도 빠르고 정확한 튜너 어니볼 2017년에 바꿨했네요 네, 클립 튜너 플렉스 튠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